왜 사십니까? 묻는다면 행복을 원하지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하는 것이고 또 학교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고 결혼도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단어 그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행복 행복 행복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착각하고 행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불 속에 달려드는 나방 같은 큰 일들이 있는 이 세상에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인류를 지으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읽겨줄 그 행복이 이제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전교인 여름철의 주제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행복으로 알고 또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읽겨주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행복이래요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는 인내하라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견뎌라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견디지 않으면 참지 않으면 행복이 아닌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 교도소 가본 일이 있습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왜 들어오셨나? 참지 못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욱하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함이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참아야 돼요 바로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참는 것입니다 인내가 신앙생활이에요 인내가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인내가 행복인지를 일러주고 있으니 무엇이 그 가운데 있기에 인내 가운데 있기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에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아리스도 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해요 열매가 있으려면 인내라는 과정에 땀 흘림과 기다림과 수감이 있어야지요 하면서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같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고 우리도 말하고 듣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좋은 씨, 좋은 땅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좋은 돌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자기의 최선도 다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와야 되는데 해가 이때쯤 좀 아니 바람도 불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들이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인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 안점에 껴가지고 오면 좋고 오겠지? 뭐 기다리라 했으니까 또 아니면 말고 이 정도가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하는, 말씀이 요청하는 인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런 그 믿음이 진짜 인내의 모습이라니까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때마다 아주 귀하고 귀한 아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그랬는데 쓰디쓴 그러한 과정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한 이야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올림픽의 꽃이란 마라톤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 장면입니다 최고의 승자 홍영종 IOC 사무나치 위원장이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무게에 걸어두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56년의 마라톤에 한을 풀었던 홍영종 그날 그 경기에 120여 명의 세계에 아주 건강한 그들 마라톤어가 다 모여서 뛰었어요 그런데 우승은 황영조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들도 뛰었잖아요 그들도 인내했잖아요 동일하게 연습할 때나 또 그 두 시간 정말 인내로 다 달렸는데 우승자는 한 사람뿐일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인내하면서 연습하고 그날도 달렸는데 그런데 우승자는 하나예요 그 우승자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더 인내한 것 인내를 더한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일본 선수하고 1, 2등을 다툴 그때 정말 힘겨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를 악물고 일본 선수를 앞지르고 그냥 내다려서 그래서 쓰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상식에 있을 때 상, 멸류관, 금메달, 태극기가 펼쳐지면서 애국가가 울려버지는 나라에도 영광스럽게 자기 자신도 한없는 명예를 더 더 더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의 차원이 다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참는데 길이 참으래 길이 참으래 차원이 다 차원이 이 정도 참 세 번 이게 아니라 길이 참으라 정말 온 세상이 참는 것 그보다 더 참는 길이 참으라 우리의 인내는 길이 참는 거예요 길이 참는 동안에 어떻다고요? 앞에 있는 문제, 역동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수정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뚫고 이기고 나가는 승리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길이 참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국민일보에서 역경의 열매라는 그런 연재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경의 열매라는 타이틀 속에서 몇 차례씩 연재하게 했습니다 우리 장유춘 모사님도 거기에 역경의 열매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역경의 열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역경 속에서 인내하였다 이거예요 이것이 똑같아요 열매를 풍성하게 거뒀다 삶에서 똑같이 30년, 40년, 50년, 60년 사는데 남다른 열매를 가득히 거뒀어요 뭐 때문에요? 역경이 없었어요? No!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역경이 다 있는데 잘 참아내는 것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갖다 뚫고 나가는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인내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인내하시면 사막이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인내, 인내 저희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동아그룹에서 리비아의 대수로 사막에 수천마일을 갖다가 물이 흐르게 했잖아요 그게 다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하다가 아이고 그만두자 이거 어떻게 물을 내나? 어떻게 물을 흘려보내나? 이 더운데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야 그때 그들이 인내하면서 또 만들고 실패하면 또 기다리고 하면서 사막을 아주 그냥 물이 흐르는 곳 꽃이 피는 곳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인내하면 인내하다 보면 잘 견디다 보면 가난이 부유로 바뀌는 것이에요 인내하다 보면 약한 자가 가장 강하고 무서운 자가 돼요 약한 것 같은데 인내해 보세요 가장 강한 자, 강한 자 인내한 자가 가장 강한 자고 가장 두려운 자예요 인내, 인내 속에 이 귀한 열매와 풍성함이 담겨 있으니 모두가 인내하여서 귀한 열매를 다 겨두시고 역경 속에서 인내하셔서 그 역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더 참으라, 한 번도 참으라 다른 사람보다 더 참으라 더 참으라 이 인내는 왜 복이 되냐면 귀한 열매를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내를 하게 되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내, 오래 참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덩그러니 우리가 그 인내의 자리 또 참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개입하셔요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주님의 성품과 주의 능력 극률은요 성품 플러스 능력이에요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바꿔주신 기적의 단어가 극률 주님의 극률 그냥 우리가 안 됐어 하는 그런 혀차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인내하라는 그런 사건 속에 상황 속에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이 개입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내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만날 수 있고요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내가 보게 되는 것은 인내가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은 받았다고요 됐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이세 아들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꾸만 외모 보지 마라 너희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난 중심이 먼다 여기야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고요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됐으면 빨리 빨리 주님의 뜻인데 사울이 실수한 게 아닌데 주의 뜻을 쫓아서 기름 부었는데 그럼 이제 빨리 빨리 등극하고 사울은 없어지고 하는데 사울이 안 없어져요 사울이 그대로 있다고 사울이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기름 부었으면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고 사울 없으면 얼마나 시원시원해요 근데 사울이 버티고 있냐고요 아직까지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사울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무시무지한 사울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창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군사를 풀어서 추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다시 굴속에 들어가죠 굴속에 모든 상황의 막장이잖아요 이리저리 피하다가 나무 뒤에 숨다가 이제 굴속에 들어갔어요 굴속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런 막장의 시간 속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아니 사울이 안 없어지고 왜 사울이 이렇게 날 갖다 속삭이나 하는 그 때에 10편 57편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죄의 날개 그들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굴속을 주님의 날개라고 표현해요 그는 그 굴속에서 이게 뭐야 여기까지 내가 왔어 내가 왕이 되네 이게 무슨 일이 있어 사울은 왜 안 죽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딴 데서는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한 주님의 날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때에 선명하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아이고 굴이네 아이고 깜깜하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와 깜깜한 구리 주님의 날개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6절부터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니 그 굴에서 이제 그 밖에는 다윗을 찾는 무리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굴 거기서 주님의 날개를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빠지게 하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들이 거기에 빠질 거예요 아니에요 빠졌도다 그래 빠졌도다 빠졌도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비파와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운다 내가 감사한다 내가 기도한다 그것을 그랬더니 그는 거기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지형을 통해서 깜깜함이라는 그 속에서 주님의 탁한 날개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를 표현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정말 정말 그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거란 상황 속에 있은데도 원수가 빠졌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권한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사회 옆에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천인의 요새죠 여기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여기 올라가면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의 그 공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한번 저기 올라가 봤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요새가 다 있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공격했냐면 하나도 안 되니까 몇 년 동안 그 다음에 흙을 쌓고 흙을 쌓고 옆에다 쌓아가지고 그것도 유대인들을 때려가면서 흙을 쌓게 해서 그걸로 올라가서 올라가 보니까 다 죽었어요 로마의 칼에 죽지 않는다 그들이 자 아주 몇 사람 일부만 남겨놓고 정말 기록을 위해 있었을까요 목격을 위해서 일까요 증언을 위해 했을까요 몇 사람만 남았고 다 죽었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인근에 다이세 은신처가 있었어요 피씨 그것을 봤던가 올라간 곳이에요 그는 그런 그 자기가 도망다니는데 산들을 보고 이렇게 마사다 같은 이런 천혁인 요새를 보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10편 18편 2절 여호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보는 대로 찬성하는 거 보는 대로 어려울 때 보이는 그것에 하나님의 인정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아이고 힘든데 산이 또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지 않다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지으신 주님이신데 산보다 높으신 주님께서 나를 왜 안 도우시리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자심을 특별히 나의 권한 속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속에 선명하다니까요 어느 때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권한의 때에 선명하다 왜 그걸 못 보냐고요 선명하신 주님을 왜 못 보냐고요 그래서 왜 방황하냐고요 왜 당황하냐고요 왜 시험두냐고요 왜 벌벌 떠냐고요 그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서 더 선명하게 그 자리에 계신데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놀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다가 가까이 있잖아요 존슨빛이 갈 수 있잖아요 저도 이 바닷가에 갔었을 때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도 치는 것처럼 사역에 또는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건강에 이런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샤악 샤악 끊임없을 거야 알았어? 김성국이 네가 목사면 뭐야 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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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서 아휴 계속 오는구나 내가 이제 다시 교회로 가봤자 또 어려움이 오겠구나 아휴 내가 왜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거기서 찬송이 나는 거예요 주 품에 품을 서서 능력의 팔로 덮어 서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을 버리라 폭풍 넘어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폭풍을 다 실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노래가 나요 노래가 파도만 봤으면 걱정이요 근심이며 한숨 푹푹 쏟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그 파도 너머에 파도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닥과 파도를 타고 멋지게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니까요 찬송이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너희가 인내할 때 선지자들 선진들을 좀 봐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이소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사라를 보세요 에스덜을 보세요 나오미와 루스를 보세요 다들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의 앞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고난이 있는데 어떤 것이에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그 어려운 사람 그 해론 그 못된 바로 그 못된 자들이 없었다면 결코 부르지 못했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역경 속에 부르는 노래가 아름답더라고요 그 노래가 우리의 신금을 울리더라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노래들이 그 노래들이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났어 그들이 생생하게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준 거야 고난 속에 인내해 나를 보게 될 거야 그 밖에서 볼 수 없었던 나의 성품과 나의 능력을 만나게 될 거야 주님은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욕도 등장시켜요 욕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등장시킵니다 이 욕은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에게 고난이 물밑듯이 그야말로 몰려온 거예요 건강에, 재정에, 또 자녀들에게 다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 욕아 이 고난을 잘 생각해 봐 그 원인이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죄졌어 또 빨리 고백해 너 잘 모르겠다고? 잘 생각해 봐 네가 죄졌기 때문에 그들은 why? 왜?라는 것을 자꾸만 던진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그런데 그 why, why, why? 왜? 네가 잘못했잖아 너가, 너가, 너가 어, 어, 내가,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지? 맞아, 맞아 내 부인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야 이런 것 때문이야 왜, 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더 응어리지는 거예요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더 속상한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왜, 왜? 그저게 그런데 요번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how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겨나갈까? how를 물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1장 20절에 붙어보면 요비 이러나 거두수를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와시오 거두신이도 여와시오니 여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how 이때 어떻게 지내지? 예배하며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왜, 왜, 왜? 거리면서 과거로 자꾸만 짓다지 말아야지 이것을 지금 오늘 어떻게 극복할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how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배 예배 예배로 그는 why라는 고난 속에서의 친구들에게 막 논쟁 사실을 했어요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why, why, why? 내가 아닌데 아닌데 너가 맞아, 맞아, 맞아 why? how 예배로 그리고 그에게는 이 역경을 잃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what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어 이 고난 중에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난의 끝에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대했어요 그걸 바라봤어요 그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이 고난이 없으면 이 연단이 없으면 이 단련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욕은 이 어려울 때 야야 너희들 어려울 때 욕 좀 봐봐 욕이 어땠다고요 욕은 그 어려울 때 욕이 어땠다고요 욕은 그 어려울 때에서 와이 왜 왜 내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내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야 하나님 저자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들아 이게 뭐야 와이 와이 와이가 아니라 그런 하하 예배야 엎드리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찬송하는 거야 왓이 있잖아 이것이 끝나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 이것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야 그렇게 어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려울 때에 와를 내세우지 마세요 와를 내세우지 마세요 어려울 때에 방법은 다 하나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왓 그것을 기대하세요 그것이 있어 더 좋은 것이 있어 역경 이 인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그것이 있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 정금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인내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인내 아니면 가질 수 없던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 인내, 인내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재림의 주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의 주를 만나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리를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결론은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인생의 결론은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이냐 열매, 상급이냐 결말이 결말 그 조화심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에겐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딱 준비하고 계셔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열매를 주님, 재림의 주를 만나는 신랑이신 주를 만나서 여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오시는 멸류관과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결뎌라 결말이 딴다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결론을 낼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은 어떤 결론을 향해서 나간다 급하게 바꾸지 않는 한 그 결론이 낸다 그것을 갖다 엿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운 결론 인내의 결론인 주님을 만나며 주의 상급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들의 그 이 땅에서 삶 심판받는 삶 결국 심판로 끝날 그 결말의 삶 다들 이 땅에서 그 고난이 있다고 고난이 근데 그 아름다운 결말로 또는 이 심판이라는 결말로 가는 중요한 차이점은요 삶의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아, 기다림 기다림 그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 재판 가봤습니까? 저도 코트 가봤습니다 스몰 코트 가봤어요 누가 제 차에 번호판 뛰어가가지고 딱지를 받은 마음에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코트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설명하면 될 일인데 주소인데 찜찜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트 앞에 근데 다른 죄를 갖다가 이제 심판할 때 웃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심각하게 가잖아요 뭐 검찰에 오라든가 뭐 하면 다 심각하고 재판 받으라면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잔치에 가는 자들은 안 그래요 심판 받은 자들은 딱 티가 나요 오늘 죽을 것 같아 오늘 어디 딱 막 코가 깬 사람 같아요 어디 뭐 어디 뭐 어디 도산장이 끌려가는 그런 것처럼 콱 이래요 소망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짜증나니까 기다릴 게 없으니까 그 기다리는 게 뭐예요? 더 어려운 것만 올 거야 더 안 될 거야 더 힘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꽉 쌓여있으니 얼굴이 튀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자들은요 기쁨이 되니까요 어려워도 설렘이 있어요 그래 주님 오실 거야 역사에 더 짙어가는 이 어둠이 있다면 주님이 더 다가온다는 소식이야 처치에 기근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내 여러 가지 실패 뭐 많은 그런 환란 그 속에서 아이고 실패했나 나는 끝이다 결말은 주님에게 있다니까요 결말은 결말은 주님에게 있다니까요 결론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열매다 너는 상급이다 너는 천국이다 너는 심판이다 너는 지옥이다 결말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으니 매일매일 삶을 가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냥 무슨 재판 받은 사람처럼 확 이루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연성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주님이 결론이야 내 원수야 너가 나의 결론이 아니야 환경아 네가 나의 결론이 아니야 내 약한 건강아 이것이 나의 결론이 아니야 다시는 아프지 않는 그날이 올 거야 우리 주님이 내 영원한 결론이셔 나는 그님이 주님의 옷을 기다려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의 귀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내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내는 이 땅에서 내가 다른 때를 누리지 못할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내는 궁극적으로 제 이름의 주림을 맞이하게 되므로 인내의 시간이 설레는 시간이오 인내의 시간이 찬송의 시간이오 인내의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어서 마치 내 주님 오실 때 주여 기다렸습니다 주여 낮에나 밤에나 눈물 마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늘 그러진 않지요 아니 더 많은 시간 그러지 않지요 그래도요 어둠 때 창문 열 때 오늘 주님 오시나 날씨 굳을 때 오늘 주님 오시나 오늘 설교할 때 주님 오시면 참 폼날 텐데 설교하다 주님 맞으면 참 폼날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목표의 전부고 제 삶의 전부고 제가 가리킬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잘 참으세요 곧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힘들어도 찬송하며 참으세요 주님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